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치. 세정 씨 차렸어 이제 안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내 심심이 지금. 나만 자꾸 사진기로 오지요. 왜 나를 찾아먹어? 엄마. 눈 풀어봐. 남 의식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 언제까지 무당이냐 아니냐. 이러고 살 수는 없어. 그렇죠?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정리정도 나무니까 깨끗할 수 있게. 내 안에 있는 한을 다 끌어내고. 욕해도 되고. 나한테 뭐라고 해도 괜찮아. 오늘은 엄마날이야. 내 아버지는 아니고 장남의 날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하실게요. 나를 믿으세요? 네. 고마워. 정말. 이왕일 수 없는 캐릭터야. 저 아버님 성함. 김. 저는 신축생. 신축생. 네. 왜 좋아요? 온라인은 좋아요. 오늘은 추후 며칠이에요? 신축생. 신축생. 너무 좋아. 신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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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매일. 우와 신난다. 정말 신난다. 이따가.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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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할머니가 놀라 그러면 신나게 놀아야 돼. 나 재석 동자야. ㅋㅋ 혀석 동자. 다른 동자는 없어? 도사동자. 도사동자. 착하게 테마를 해야겠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고 싶은 날 하세요. 해도 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이따가 선생님이 진심을 다해서 우리 부자엄마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어요. 저요. 우리 아들이 제일 걱정돼요. 우리 아들 때문에 너무 걱정돼 죽겠어요. 난 부자씨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해. 그치? 그러면 부자씨가 원하는 건 집안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거잖아. 우리 아들이 사회생활을 하고. 그러면 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오늘 당신에게? 네. 선생님이 줄 거라고 믿어요. 대신 당신도 나하고 약속을 지켜야 돼. 그게 뭐냐면 당신의 가슴 속에서 이 신의 기운과 이 신의 영향력을 갈망하고 무당이 되고 싶어하고 내가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끈에 미련을 갖는다면 저는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모든 행복이라는 것은 되찾을 수가 없어. 저 역시도요. 이것도 해봤지만요. 전 진실되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착한 마음 아니면 안 하고요. 정말 눈으로 보이고 정말 이렇게 잘 보인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내 같은 사람.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예요. 정말. 지금 말하는 게 정신 차려. 네. 넌 무당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니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이 푸가 왜 나와. 네. 죄송합니다. 이리 봐. 지금 이런 상태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에 당신을 존중하면서 가장 높은 신공을 쏟아 부을 테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같이 교감해요. 네. 알겠습니다. 둘, 셋. 네. 빠샤. 감사합니다. 아직 해만 시작도 안 했대요. 나 이렇게 만난 거만 해도 너무 고맙고요. 감사해요. 진짜. 우리 재석이는 재석 강좌는 어떻게 재석 강좌는 너무너무 심지어 한 것 같아. 괜찮아. 저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럼. 정말 도와주세요. 저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요. 믿어. 나를. 오늘 당신을 위한 날이 될 겁니다. 네. 감사해요. 자 우리 준비하시고 자 신청부터 물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청부터 물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김씨 기주야 신의 발전이 있고 산에 산탈이 있는 가중이야. 우리 아버님 말께 알았더라. 산소를 만진 것이 오래된 것이 두 번이 나오고 합작이냐 이장이냐 또 있고 탈이 접히고 내가 신을 건드려놓고 비문이 열려있는 상태고 두 번이나 신을 건드려놨고 마무리가 안 됐고 이 가중에 조상의 바람이 너무나도 컸으니 우리 김씨 기주가 어떻게 오른정신으로 가겠느냐 이 길이 혼자 간다고 되는 길이 또 아니여 조상의 고가 이렇게 두 높은데 너희가 무슨 수로 인간의 몸으로다가 그것을 견디고 삭살을 했겠느냐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정하고 우리 인정하고 우리 인정하고 내 오른손 씨내려주고 사내 산탈도 크고 이 집의 흉낭이야 묘가 건드려놨던 것들이 아 그러니 수맥도 흐르고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제자가 되고 싶어? 아이고 청각사장이요 손산산자꾼 뭔 산자꾼? 본산자꾼이 아니냐? 오늘 김씨가중에 사내 산탈이 너무나도 깊고 시내가 아무리 있고 쓸데없이 기문이 열려서 조선의 바람이 돋구나 조선의 가리가 잡히지 않고 조선의 가리가 잡히지 않고 삼성왕의 자랑입니다 호나 할머니 아니지? 호나 할머니 자랑이에요 옳지 않네 아이 할머니 자랑 거지 저랑 같이 돼 아이고 저랑 진심해도 저랑이 오는 게 낫지 알아? 안녕하십니다 자살로다가 목을 맹고 간 종상의 꿈 청춘의 객사야 아 밖에서 죽은 조상이 있고 외지에서 타지에서 죽은 조상이다 아이고 물어봐라 애기들 아 두 살 세 살 네 살 다섯 살 아이들이 두근두근하고 아이 태아역에 두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부모님들 아예 안쓰러워서 이렇게 자동놈에 왕살이 됐어 그러게 알지 응 맞아 아 오늘 우리 제자도 제대로 정신차려서 네 전화해서 문 열어주고 아이 물밖에 없어서 아 저 할아버지도 니가 물에 생긴 거 없게끔 도안으로 응 할아버지 사랑이다 쥐 아 아 아 아 아 아 조용해 애잠만 다 보내줘 어 굳이 니가 안 나가야겠다고 아니요 구자씨 구자씨 네 네 우리 와봐 네 이 부적은 네 지금 말하는 거를 네 갈비갈비 찢어주면 아니예요 무슨 선생님 그럴 선생님 아니라는 거 알아요 착하고요 예쁘고요 이따가 선생님이 길 알아줄 때 네 조용히 그 길을 걸을 것이네 갈 거예요 이걸 먹은 이후에 네 갈비갈비 찢어져서 타들어갈 것이네 아니에요 우리 재석 동자가 선택을 해 재석 동자요? 여기 있는데요 저는 애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애기 따라오세요 네 네 testimony 하루 내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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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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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를 보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날 보고 있잖아 선생님 귀신 보는 눈을 가졌어 나를 천하고는 누구냐 부자씨 대답한다 하나 둘 셋 부자 눈을 나랑 마주쳐 자 부자 지금 이 안에 다른 존재가 또 몇 명이 있는지 보란 말이야 자 정신에 집중을 하고 삼촌 대답 좀 해봐 삼촌은 여기 왜 있는 거야? 그냥 도와주려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야 갯불짓불 능력도 안 되는 호주 잡순들의 시간 방지기에 뭘 도와 알아? 그러면 그동안에 미안했다고 가족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해줘 가기 전에 미안해 이리 와 여기까지만 와 미안해 미안해 이리 잘했어 이리 좀 더 부자한테 차려주게 이리 좀 더 불쌍한 부자한테 좀 차려주게 제발 부탁일세 이리 잘 엄마 정신 차려봐 아니 부자가 옳은 정신으로 살게끔 해야지 엄마 여기 서서 될 일이야 야 자꾸 찾이 길어오지요? 맨날 찾아 맨날 죽겠다고 나도 데리고 가라고 맨날 잤는데 내가 왜 얘기했어요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 그러면 지금 아이고 부자 부자 오만이 그 시간에 오늘 엄마를 하늘로 보내고 첫 문을 열어볼 테니까 한풀이 심풀이 그만해 이해갔어? 난 너그럽지 않아 네 도와줘야죠 자 하나 둘 셋 하면 몸에서 친정엄마야 친정엄마군 나오는 거예요 자 입을 통해서 자 할아버지에 갑시다 이 새끼야 나그러렀다 이 새끼야 진짜 잘하여 아이고 존다 이 새끼야 어제도 자 본인은 위 할아버지죠?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이 옷과 함께 어? 입 밖으로 나오면서 몸 밖으로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언제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는 거야 흐흐흐흥 웬날부터 오래오래 됐어요 오래 됐어? 엄마가 힘들겠어요 안 힘들죠 그래서 가려고요 우리 엄마 위해서 가야 돼요 외할머니 등이 없고 가까이 다 같이 같이 갔으니까 오늘 같이 떠납니다 자 하나 둘 셋 한번 동생도 가고 우리 외할머니 타고 가자 안 돼 그래 손 따라가 하나 둘 셋 자 눈 감아 봐 자 김부자씨 대답 네 지금 김부자씨 영혼의 눈을 내가 보여주는 거야 눈을 감아도 보여 내 몸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무엇이 찌끄러기가 있는지 다른 존재가 있는지 천천히 자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네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조상님들한테 대접하겠다고 구사가 권하게 정말로 이렇게 잔치 벌렸는데 이렇게 조카 몸에 남아있으면 독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조상님들한테 대접하겠다고 자 이렇게 삼촌 옷 준비해서 삼촌 하늘로 보내드리는 거니까 지금 이 제자가 여기 손 대고 있는 거 엄청 계속 뜨겁고 뜨겁지 어? 여기서 힘 더 들어가면 정말로 내장이 다 녹을만한 고통을 줘 음 자 상촌 네 술 먹었던 정신 챙겨 네 흥미하지 말고 당신이 우리 살아생전에 음 마지막 모습이 안 좋아 네 음 자 조용히 가시겠습니까 가겠지요 음 구자한테 미안했다 인사 한마디 하고 자 토하면서 밖으로 나갑니다 아 어 자 미안하다고 얘기해주세요 구자 잘 살아라 하하하 아이고 그래 미안하다 구자야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가 가야된다 어희들도 마음고생 덜하고 잘 살아 그래 네 자식도 이제 괜찮을 거다 그래 네 남편이 그러거니 하고 살아라 어떻게 해도 안된다 아이고 그래 니다 니대로 하고 싶은데라고 살아 아이고 걱정하지 마라 다 도와주신다 하시니까 다 잘 될 거다 그래 잘 있어라 난 간다 하나 둘 셋 는 예 아까보다 안 약해요 약한 거 빼고 신맥이랑 귀맥이랑 정상적인 맥이랑 꿀투라고 묻잖니 할머니 할머니 아이고 재석 동자지요 그래 아이고 재석 동자 아니까 맞던 거라고 한 거야 너는 계속 여기에 있을 거야 아이고 재석 동자지요 자 노를 선생님은 하늘로 돌려보내서 공부가 모자르기 때문에 진짜 공부를 하고 오라는 건데 얼음매로 잘 안 됐네 애기가 안 들을 때는 그냥 펴버려야지 죽여버려야지 선생님은 그런 거 좋아해 아냐 이묵이도 봉인해서 작사를 내는 사람인데 애를 위해서 가야지 응 근데 하나만 모를게 눈 봐봐 너 존재가 진짜가 뭐니 너가 진짜 재석 동자냐고 묻잖아 응 조상 동자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어 근데 너는 재석에서 돗닦아서 온 동자라고 우기잖아요 원래 너는 누구냐고 응 정말로 정말로 선생님이 이 공간을 줘갖고 너 하나 죽이고 퇴내는 거는 우려 아니에요 남의 몸에서 그렇게 신인적 한 세월을 너는 죄값을 칠어 귀신으로 여기서 그만하고 선생님이 하늘을 보낼 때 하늘을 가 이해 같지? 미안하다는 사과는 하고 가야 법도야 부자씨한테 미안하다고 잘 살라고 그래요 얘기해 말 안 해? 말을 해야지 아이 그러게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착해서 이렇게 와서 힘들게 했네요 그래도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내가 갈게요 어쨌든 죄송해요 진짜 김부자씨를 도와주시는 사람은 눈꽃많은 선생님이야 그치? 그러니까 너는 하늘에 가서 공부 더 하고 하고 응 한참 더 해야 돼 자 간다고 했으니까 자 동자 이거 옷 한 벌 조심해자 옷 그리고 하나 둘 셋 하면 고마워요 옷 잘 입을게요 다시는 오면 안 돼요 부석을 먹었기 때문에 다시 못 들어와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토함에서 나간다 하나 둘 셋 오 남순 간다 여행 이거 사례자가 5년 6년 7년 그때부터 발행해 불었던 게 박혀있다 보니까 오늘 최고춤이다가 너무 많이 하니까 터져나오는 거야. 우리가 말하면 돕기. 그 부적은 영원히 당신이 오지 않아서 박혀. 죽을 때까지 그 기운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만하고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쉬었다가 심장 테스트 할 거예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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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